으 저야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건 책 보고 수행하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알차게 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알찬 연구 결실을 많이 거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나씩 다 쏠게요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주로 연구한 주제는 중생 중생도 에요 중생도 인생도 중생 중에 인간이니까 인생도 인간도 암튼 뭐 몇 개를 연구한 건 아니고 하나에요 하나인데 밀크커피님 김용욱님 와이재이님 안녕하세요 더 중생적 관점에서 인생 사람의 삶 인간의 삶을 연구하자 인간의 길을 찾아보자 이런 연구를 더 했어요 저는 쉬지 않습니다 끝없이 연구합니다 제가 연구한 이번에 중생도의 주제도요 사람이 이렇게 꽃 피우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흔히 이제 육바라밀 양심으로 꽃 피우자 참나에서 이 꽃을 피우자 할 때 육바라밀의 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성의 꽃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육바라밀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인간한테는요 두 가지 본성이 다 있어요 개성도 이대하다 이런 강의 있죠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여러분만의 개성을 베이스로 해야 돼요 이거를 더 베이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성을 증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만의 꽃을 피워요 같은 육바라밀의 꽃이지만 예수님의 꽃 부처님의 꽃이 다르죠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꼬라지가 우주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꼬라지에요 여러분 꼬라지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꼬라지는 우주적인 꼬라지다 이런 꼬라지는 처음이지 여러분의 개성을 육바라밀로 꽃 피워보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덕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질이 개성을 꽃 피우는 거죠 개성을 꽃 피우는 게 덕질이죠 어떤 덕질이건 여러분 보세요 개성이 뭔데요 개성이 뭔데요 여러분만의 탐진치에요 개성이 난 이게 탐나더라 난 이게 짜증나더라 나는 이것만 보이더라 치라는 게요 사물이 고루 보이면 지혜인데 치우쳐 보여요 뭔가 치우쳐 보여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은 뭔가에 더 가중치를 둬서 봐요 그게 치에요 그래서 탐진치 없이는 우리는 못 씁니다 탐진치가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만의 탐진치 개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탐진치를 욕심이죠 여러분만의 욕심을 양심껏 꽃 피워라 양심껏 꽃 피워라 영양껏 상황껏 이게 탑니다 중생도는 이게 모든 중생도는요 모든 중생도는 딱 하나에요 본성대로 살아라 생겨먹은 대로 본성대로 살아라 이게 탑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오면요 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참나의 본성과 애고의 본성 애고의 본성이 개성이에요 참나의 본성이 육바람이 이 두 가지 두 가지 다 부려야 여러분은 신명이 나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요 신명이 나요 이게 중생도 연구의 결론입니다 개는 지질 때 신명이 나죠 개 뛰어다닐 때 눈 보면 막 미치죠 본성대로 살아라 그래야 신명 난다 네 이 본성이 꼭 참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겨먹은 꼬라지 여러분 애고의 본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야 신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 피해야 신나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알아야 신나죠 제 휴가 끝나면 또 이렇게 청기누서를 막 터뜨릴 수밖에 없죠 저는 놀질 않거든요 이게 노는 거예요 저는 연구를 해야 노는 거죠 저는 연구를 해야 신명이 나요 우주의 진리를 계속 곱씹고 여러분과 어떻게 더 쉽게 공유할지 끝없이 연구해야 그게 탐진치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나눠봅니다 연구하고 나누고 이게 저는 좋습니다 탐진치예요 여러분 탐진치로 공부합니다 어떤 위대한 도인도 탐진치로 연구했어요 탐진치 무시하고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성자도요 육바람일에 꽃만 피우자 이러면 이거 사기예요 어떤 위대한 성자도 자기 탐진치 부린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거 안 하면 짜증나서 그것만 자꾸 눈에 밟혀서 그거 한 거예요 어떤 도인도 어떤 성자도 다 애고 노름이에요 근본적으로 애고 입장에서 볼 때는 애고를 얼마나 양심적으로 꼭 피우냐지 참나 안에서 애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애고의 개성이 애고의 개성 무시하고요 어떤 존재도 어떤 중생도 신명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신나요 여러분 개성에 맞을 때 신나요 여러분 꼬라지랑 맞는 일 할 때 신나요 본성대로 사는 게 모든 중생들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 했었죠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사나요 이런 강의 있죠 왜 사나요 그때는 제가 또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생도 이런 인생도를 논할 때 왜 사나요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산다는 거 아니 어떤 의미가 들었냐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생겨 먹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 왜 사나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산다는 게 뭔가요 본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성을 펼치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본성의 구현 여러분 지금 화내셨으면 화내려고 산 거예요 화라는 내 본성을 표현한 거예요 육바람이를 구현했다 육바람이를 구현하려고 산 거예요 본성을 구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개는요 뛰어다니려고 사는 거예요 새는요 날아다니려고 사는 거예요 새한테 뭔 목적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말고 먹고 싸고 날아다니고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라 근데 인간은 하나 더 있어요 인간은 기본값이 두 개예요 기본값이 두 개 기본값 이러면 별로 안 하다니 디폴트값 뭐 이래요 오 본성이 두 개입니다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중생과 다르게 인간은 수행을 해야 돼 왜 수행을 해야만 기본값 하나가 발현이 돼요 본성이 양심의 본성이 수행을 한 만큼 구현이 돼요 그럼 수행 한 만큼 구현해야 또 신명이 나거든요 인간은 기본값이 두 개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재밌으시죠 제가 신명이 나면요 제 본성대로 제 꼬라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명나는 게 양심의 구현으로만 신명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애고 생겨먹은 꼬라지가 수행하고 공구하고 나누고 노가리 까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꼬라지대로 살다 갈 겁니다 꼬라지 무시하고는 어떤 수행도 다 위선이고 다 사기다 구약이 사기였던 게 예수님이 볼 때 구약이 사기였던 게 바리세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그 시대가 사기였던 게 율법을 정해놓고 인간의 개성을 뭘 개성적인 율법을 정해놓고 개성을 때려 맞추려고 그랬어요 다 사기다 인간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건 다 사기다 이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벽이 오죠 계벽이 오고 지상천국이 구현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구적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모든 성자들이 기대했던 미륙이 강림하고 예수가 강림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기본값 두 개로 사는 시대에요 인간이 기본값 두 개로 사는 시대 단 내 꼬라지에 기반한 겁니다 내 꼬라지에 기반한 거예요 애고의 꼬라지에 기반한 거예요 애고의 꼬라지에 기반해서 양심 참나의 꼬라지를 구현하는 삶 이게 신약의 시대고 개별의 시대 5월에 오순절이 있죠 5월 23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집단으로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지상천국을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5월달에 있어요 5월 23일 저희가 크게 기념할 겁니다 이게 지상천국 온다는 걸 상징하는 날이거든요 오순절이 초림 때 오순절은 제림 때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어린 양과 하나 되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 돼서 지상천국에 입성하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유명한 사건이 초림 때 오순절과 똑같은 거다 결국 성령 받아서 성자와 하나 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상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성질 말고 하나님의 성질도 부릴 수 있게 돼요 5월 23일날 성령 파티 할 거예요 성령 파티 파티가 자 결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중생의 삶은 본성대로 사는 거다 인생의 인생의 돈은 중생의 돈은 본성대로 사는 거다 인생의 돈은 인간의 두 가지 본성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 중생도 인생도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신명난다 신명난다는 게 뭐예요 파티다 중생도의 결론 하루하루가 파티여야 한다 됐어요 동물은 동물들은요 뛰어다니면서 파티고 우리는 고등 침팬지는 고등 침팬지답게 살 때 신나서 파티하는 거고 술 먹고 파티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파티하는 거에요 기본값 두게 된 분들은 지상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에 시민권까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명나게 그게 파티에요 자 중생도의 결론 하루하루가 파티다 하루하루가 축제다 우주가 지금 이 순간 우주는 하루하루 축제다 축제에 빨리 참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신명나려면 두가지 본성이 다 만족돼야 신명이 나니까 고등 침팬지로만 살아가는 그런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셔야 진짜 파티에 들어갑니다 진짜 이 천국 파티 성령 파티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파티 우린 파리피플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리피플인 겁니다 20대 30대 내내 백수라 파티할 수가 없어요 백수면 더 날마다 파티입니다 파티를 제일 잘 음미하실 수 있는 백수의 위치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사회에서 백수지 우주적으로 백수세요 우주적으로 보살이잖아요 보살은 파리피플이다 날마다 좋은 날 이게 뭐겠어요 날마다 파티 성령 안에서 이미 천국이다 지금 이 느낌 받아가세요 5월 23일까지 계속 몰아갈 거예요 제가 성령 파티로 5월 23일 오순절이 인류 모두 성령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열두 명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포함해서 더 많은 당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이에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 받아서 성자와 하나 돼가지고 천국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게 요한 게시록 초림 때 오순절은 제림 때 어린 양의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데 어떻게 결합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자랑 결합하는 날 요게 원래 초림 때 오순절 사건이고 이게 제림 때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 혼인파티 또 파티죠 계속 파티죠 보살은 파리피플 양심분석도 파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파리 보세요 양심분석을 왜 하겠어요 내 두 가지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양심분석을 하는 거예요 양심만족하려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신명나려고요 신날려고 파티하려고 파티죠 신명나면 파티예요 지금 여러분만 우거지상이지 동네 고양이 파티하고 있을걸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게 파티라니까요 신명나니까요 어 내 본성대로 탐진치 부리다가는 나 화내고 싸우고 하던데요 화내고 싸우는 것도 파티예요 왜 왜 화내셨어요 화내고 싶으니까 신명난 거죠 이해 되세요 왜 소리 지르고 싶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럼 신명나신 거예요 그게 파티예요 관점을 약간 달리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는 행복만 해야죠 아니요 소리 지르는 것도 파티예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질렀대요 왜 우거지상 쓰고 계세요 우거지상 쓸 때 쓰더라도 이것도 신명나서 하는 짓이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신명나서 하는 짓이다 이것도 왜 싸우셨는데요 동료랑 싸워야 살 거 같아서 싸워야 신명이 나서 싸우신 거 아니에요 즐기세요 그쵸 가족과 왜 싸우셨어요 안 싸우면 죽겠어서 싸우면 뭔가 더 신명날까 봐 싸우신 거죠 이 우주가 파티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우거지상 쓰고 있지 마시고 파티에 참가하세요 우거지상 쓴 채로 그대로 파티에 참가하세요 어머 가족과 싸운 걸 어찌 아셨는지요 분명히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싸우고 있어요 누군가와 싸우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시죠 그것만 없으면 천국인데 하는 그거 있죠 뭔가 거기에 애고가 반응하는 방법도요 자기가 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신명나서 우주적인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개성이라는 우주적 명령이 계속 때려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게 살라고 더 신날라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성질 내고 뭐 하는 것도 다 개성을 드러내라 개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사기예요 바리세파들이요 자기 자기 개성을 억누르면서 율법에 때려 맞추고 있다 지금 모든 이 선천 종교들 기존 종교들은요 율법을 뭔가 이상적인 거를 육바라밀 이니에지 정해놓고 인간의 애고의 개성을 때려 맞추려고 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무조건 어떤 수행을 하시건 양극단이 있어요 실패하면 좌절 안 맞춰지거든요 육바라밀이라는 이상을 세워놓고 그 현실인 내 애고를 때려 맞추려고 해요 맞춰줘요 안 맞추지 좌절 한쪽은 한쪽은 사기 맞춘 것처럼 사기를 쳐요 위선 바리세파는 위선 안 된 사람은 좌절 나는 예수님이 지상에 왔더니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되지도 않게 애고의 개성을 묵살하면서 율법 정해진 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딱 지릴 길이 정해놓고 율법 따른다고 위선 떠는 바리세파 좌절한 일반인들 나는 죄인 입내하고 좌절한 애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선 떠는 놈들보다는 좌절한 사람한테 차라리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세파들이 빡쳤죠 다 그건 기존 종교의 잘못된 구약에서 하는 짓거리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 뭐 원불교건 어디건 모든 종교가 하고 있어요 계율을 정해놓고 때려 맞추고 있어요 100% 실패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사기치거나 좌절하거나 내 꼬라지부터 연구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도를 얻고 싶으면 도라고 하는 것도 내 본성일 뿐이에요 즉 모든 중생의 도의 핵심은 각자 나의 본성이에요 남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본성 나의 를 추가할게요 각자 각자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라 남의 본성 말고 내 본성 내 본성 내 안에서 나오는 이니에지요 계율화된 이니에지 말고요 계율화된 거 말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니에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꼬라지로서 보여지는 육바람일 내 꼬라지인 이니에지 내 꼬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니에지 안 하면 죽겠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꼬라지인 탐진치 이걸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짓 안 하면 다 개벽이고 뭐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리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하던 뻘짓 계속 하겠죠 내 개성 이상하던데요 그 맛이에요 그 이상 이상해야 맛이에요 내 개성 이쁘던데요 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하지 나 빼곤 다 정상 같고 그러죠 왜 남들도 다 사기치니까 그래요 사기치니까 내 것만 이상한 거 같아요 내 인스타만 뭔가 형편없는 거 같죠 남의 인스타들은 다 화려한데 다 사기치니까 염불하면 머리 환해진다고요 당연하죠 매니아모마님 정신이 깨어나서 그래요 참나가 각성돼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아미탑을 게임으로 치면 길드 마스터예요 성자들은 예수님 하면 예수님 길드 아미탑을 아미탑을 길드 길드 마스터 이름 부르면서 참나랑 접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성령과 접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접속 참나 접속이에요 성자와 하나가 되면서 성자의 본성이자 나의 본성인 참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본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거에요 애고 입장에서 내 거에요 각자의 본성을 연구하세요 남의 거 연구하지 마시고 내 꼬라지의 탐진치와 이니에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중생도 핵심이에요 인생도 핵심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신명이 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사는 맛이 안 날 거예요 살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육바라밀로 계속 탑 하세요 탐욕과 분노도 육바라밀로 더 세련되게 표현하게 계속 관리해 나가세요 탐진치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는 탐진치도 계속 극복해 가세요 하지만 내 탐진치가 남의 탐진치랑 다른 그 무엇이 개성이라는 거예요 무지도 무지도 내 개성이니까 죽을 때까지 무지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탐진치 개성 개성 여러분은 뭔 짓을 하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개성대로 살다 가실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바라밀로 양심으로 세련되게 경영하는 게 수행인 겁니다 욕심의 결이 있단 말이야 남하고 다른 나만의 욕심의 결 그걸 읽어내야지 내가 행복해질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결을 연구하는데 남의 거 보고 연구하면요 남이 행복해질 결이 보이고 남이 행복해질 답이 나오지 자기가 행복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어떨 때 기분 나쁜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기분 더러운지 뭐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나만의 어떤 무지의 결 나만의 탐욕의 결 나만의 분노의 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하셔야 내 애고를 어떻게 해야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 본성대로 사는 건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하나 더 육바람일의 본성까지 구현해 버리면요 신명이 제대로 나겠죠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에고 베이스에요 에고의 개성이 여러분 베이스가 돼야 돼요 에고의 개성 무시하고 접근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신명도 안 나고 신명도 안 나고 행복하지도 않고 공부도 망쳐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개성이 밑그림 토대가 돼야 돼요 개성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개성의 토대 위에 육바람일에 집을 짓지 개성이 자기 애고를 무시하고는요 사상루각이죠 거기다 뭘 지어요 다 망하지 자기 애고의 개성이 기본 베이스다 내 생긴 꼬라지를 정확히 읽어내라 첫째 한 몇 십 년씩 사셨죠 연구해 보세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남하고 다른 나만의 결을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 짜증내더라 어떤 식으로 생각하더라 치 나만의 사고의 어떤 결 그렇죠 가치 기준에 있어 나만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어떤 결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개성이에요 그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어떤 성자도 그 개성에 기반해서 꽃을 피웠지 개성 무시하고는요 꽃을 못 피웁니다 사기에요 사기 바리세파밖에 안 돼요 그건 완전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다 사기입니다 저분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셨어 그것도 그 사람 꼬라지에요 그 사람 애고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가 잘 사는 거다라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되면 화를 내요 속에서 꼬라지 그 관점에서만 그 관점에서만 삶을 보고 있어요 그게 치에요 자기만의 탐진치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말 자체도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탐욕 그걸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이상적인 것만 보면서 애고의 개성을 무시하고 서로서로 공부를 해나간다 다 망합니다 다 같이 사기치거나 좌절하고 그렇게 공부를 그동안 선천시대 해오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양극단이에요 물론 율법주의로 달려가던가 애고의 이런 거죠 그냥 애고의 애고의 본성과 참나의 본성을 잘 조화시키면 그만인 거를 애고의 본성을 억누르고 참나의 본성만 강조하면서 열반에 들거나 자기를 이상적인 인격으로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애고의 본성에만 치중해서 소시오패스의 길 고등 침팬치의 길로 달려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큰 결로 갔을 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뇌꼬라지 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요 수영하세요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세요 우주가 이런 꼬라지를 나를 통해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존중하세요 그래서 더 멋지게 육바라밀로 점검해 보면은 더 멋지게 표현할 방법이 나옵니다 내 개성을 내 개성이라는 건 그렇게 안하면 죽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죽겠는데 육바라밀에 맞게 그런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죽겠으니까 하긴 해야겠네 이타주의에도 꼬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의 사기에도 빠지지 마세요 전 이타 이기주의 이타주의 논하지 않아요 이타가 또 어딨어요 이타 난만을 이롭게 하는 게 자리 이타지 자리가 빠진 이타는 쟤 얘기하지 않아요 사기예요 어떤 모든 일은 두 면이 다 있어요 자리 이타가 에고의 본성과 참나의 본성이 다 같이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뭐 이렇게 양심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욕심은 최대한 배제하라 다 개굴합니다 자꾸 그런 과한 말을 자기를 또 안하는 거를 얘기해 놓으니까 뒷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배들의 잘못도 다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자꾸 앞사람들이 과한 얘기를 해 놓으니까 뒷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분은 양심만으로 사신 분이지 법 없이도 사신 분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기지 제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다 사기라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막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사기입니다 저는 사기는 아니죠 저는 원래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 사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곡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양심과 욕심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살아갈 뿐이에요 탐진치 충만해요 어느 때보다 충만해요 제가 돌을 닦은 일에 어느 때보다 제 탐진치도 충만해요 제 안에서 다만 육바라멜과 늘 조화를 이루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수행해 온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안 해 본 얘기를 상상으로 드리면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왜 사냐 신명날라고 산다 어떻게 사는 거냐 본성대로 살면 된다 꼬라지대로 살아가 꼬라지대로 살아야 신명이 난다 이것이 풍류도다 기가 막히네요 민아 아빠는 풍류도 바람길 이게 신명나는 신명의 바람이거든요 신명의 바람 신명나는 대로 사는 게 풍류도예요 그럼 신명나려면 여러분 애고가 기분이 좋아야 신명나지 애고 기분 더러운데 뭔 신명이에요 홍익인간은요 애고와 참나를 다 만족시켜 주자지 참나만 만족시켜 주자가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우리 대승도에 아주 강령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널리 인간들이 모두 자기 욕심 자기 양심 다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거예요 자기 양심에 안 드는 모습 자기 아 양심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자기 꼬라지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시는 거는요 대승도를 못 닦습니다 그렇게는 여러분 수행은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런 식 수행은 불만 가득한 수행 좌절만 기다리고 있는 수행 안 그러면 사기쳐야 되는 그런 수행의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애고를 못 받아들이신 분은요 절대로 대승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못난 거 껴안아야 여러분 대승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철저히 중생이 되세요 여러분 중생입니다 보살은요 보살은 참중생이에요 참중생 중생이 아닌 뭔가가 아니라 보살은 참중 참중생이다 개성을 꽃피우라면 참나족석을 통해 내 꼬라지를 바라볼 수 있게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이신지요 참나족석을 해야 더 잘 보이겠죠 하지만 참나족석 안 했더라도 내 꼬라지 볼 수 있잖아요 참나족석 이전에 내 꼬라지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 수용하세요 그러면서 참나각성도 하시면 더 잘 되죠 참나족석 전에 내 꼬라지 못 보나요? 다 볼 수 있는데 남의 꼬라지는 그렇게 잘 보시는데 여러분 남 꼬라지는 그렇게 잘 보여요 아 저 자식은 이런 놈이야 내 또 평생 저렇게 살다 가라고 자기 거는 잘 못 보네요 남 보는 마음으로 자기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참나를 알면 더 잘 보이는 거지 누구나 자기 꼬라지 알 수 있다 거기서 시작하시라 공부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부는 시작해야죠 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요? 지금 내가 지금 우주에서 여러분 이런 거 몰랐을 때도 이렇게 살고 계셨잖아요 중생도 인생도는 무엇인가 인간이 산다는 건 뭔가 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지금 꼬라지대로 살고 계세요 꼬라지 부리고 계세요 지금 인생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도 꼬라지에요 그쵸?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모든 성자들도 다 자기만의 개성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놈들이 있는 거지 똑같아요 사기치지 말라고 하세요 다 꼬라지대로 살다 갑니다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 본인 꼬라지대로 철저히 본인 꼬라지대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저는 직접 다 목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칠 생각이 없습니다 애고의 바다에 하루 종일 빠져 계셨다고요? 귀환 체험 하셨네요 중생 중생 체험하신 거니까 참중생 되세요 걱정 마세요 애고의 체험도 하셔야 돼요 단 또 참나의 바다에도 좀 빠져 보세요 중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뭐 이렇게 보살들 인터뷰하면 그럴걸요 왜 사기쳤냐고 당신도 자기 꼬라지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왜 남들한테 고상한 모습만 보였냐 아 그렇게 해야지 중생 교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방편으로 했어요 이러지 아니 나는 진짜 그런데요 사기꾼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짜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홍익인간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 인간 더불어 같이 살려면 인간의 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길인지가 왜 사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가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강의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라고 있는 거다 왜 사나요 살라고 산다 살라고 산다는 게 뭔가요 꼬라지 부리려고 산다 여러분 육바라밀도 내 꼬라지니까 하자는 거지 육바라밀 하면 더 고상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육바라밀 하면 공익적 효과가 있으니까 합시다 이건 다 방편이고 하수의 소리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당신 꼬라지니까 하세요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냐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 하면 신명이 나니까 파티하는 기분이 드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에고 탐진치는 왜 못 버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버린다는데 이걸 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탐진치는 적당히 충족시켜 줘야지 신명이 나지 신명이 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신명이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로 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가슴 뛰는 삶을 살자를 탐진치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만 양심도 충족될 때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소리들은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멋있게 얘기하려고 고상 떨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전보살도의 진실 오늘 다 까발리죠 제가 선천종교가 잘못되고 있다 선후천으로 굳이 나눠보자면 후천종교 신약시대의 종교는요 구약시대의 종교랑 달라야 돼요 제가 얘기한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중생성을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이상의 인간들을 때려 맞추려고 사기치던 시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좌절시킨 후천시대의 종교는 이제 좌절은 없어요 사기도 없어요 왜 누구나 기분이 좋거든요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시대로 갈 겁니다 그게 신약의 시대고 개벽의 시대 홍익인간의 시대 인간이 널리 이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시대 양심과 욕심의 조화로 이루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안 될 거니까 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걱정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이실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분 좋은 일 하세요 그 시간에 만난 거나 먹여주세요 자기 자기한테 쓸데없는 고민 왜 하고 계세요 내일 또 할 거면서 뭘 해도 그렇게 살 거면 세상 어리석은 게 자기 생겨먹은 꼬라지랑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실패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고수는 고수는 꼬라지를 초월한 게 아니라 꼬라지를 수용할 때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구나 개벽은 신명나는 일입니다 그냥 살면 돼요 사는 게 신명나는 일이에요 숨만 쉬어도 신명나요 관점의 차이예요 누군가는 이게 숨 쉬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알고 사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신명나는 일이에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명하더라 왜 점을 여기 찍었나요 여기 찍어야 자명하더라 신기하게 이유가 있나요 자기 본성상 찍은 거예요 레벨 상승도 기분이 좋은 걸 계속 찾아가는 거죠 왜 레벨을 인간은 계속 만족을 못하고 계속 상승하려고 할까요 그럼 기분이 좋거든요 신명이 나거든요 지상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상천국이 일어나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안 나눠요 지금 사이버 정토 사이버 천국인 양심 톡톡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를 해요 그쵸? 진정한 중생의 길이 펼쳐지는 시대가 지상천국이고 지상 정토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다 함께 더 즐겁게 더 신명나게 놀다 가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이 펼쳐지는 축제장을 만듭시다 파리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